. 하! 가만 있으면 거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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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고루스트 갈까요 그러면? 고루로 3마리 다 죽이는 거? 아, 출발 안할란다! 그냥! 출발은 안할게요! . 아.... 게임을 근데... 이거 지금 농담이 아니구요 여러분. 제가 한 10일 정도 방송을 못했잖아요. 그럼 10일 정도 게임을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손 있잖아요. 손이 살짝 붙습니다. 이 스틱 근육이 따로 있어요.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마비 증상 온 상태거든요. 지금 잘 안 움직여요. 손가락이. 일단 살살 풀어볼게요. 요새 근데 상승세는 상승됩니다. 제가 아시죠? 상승세예요. 이교크? 아 나 집중하네. 초반부터. 이교크? 시험시험 할게요. 나 참 상승세입니다. 지금. 뭐하냐 지금. 아이고. 지금 조금. 이제. 조금 느낄 것 같은데요. 상대가. 아이고. 이거 쉽지 않. 손 손. 손 굳었잖아. 지금. 손 굳었는데. 아. 차판이잖아. 아하. 왼쪽 오른쪽. 백. 아이고. 나. 재밌네. 게임. 압박 좋아하나. 혹시. 혹시. 저도 한 압박 하는데요. 압박 좋아하는 편인데. 아. 아. 아이고. 압박. 아이고. 압박은. 기다 뺐다. 됐다. 기다 뺐다. 됐다. 머리 안 잘랐는데요 뭔 말입니까 머리 안 잘랐는데요 집중 좀 할게요 머리 얘기 게임 얘기 게임 지금 조금 압박이 내가 있다 보니까 상대도 느껴요 왕 하하 우와 삽다 하삽 와우 저한테 점프 잘못 뛰면 어떻게 되더라 이겼다 이겼어 첫판에 손 많이 굳어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어때요 흐름 무조건요 컷 정期간 눈 신청해 슈퍼 채널 가능합니다 머리 이슈가 많은데 남성우린의 머리에 블러 nast 응 없으신가요 아 야 빨리 머리를 이게 왜 나가는데 아 확실히 손이 굳었다 보니까 저는 이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방금 이 버튼이 나가더라 이게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걸 눌렀어야 되는데 이게 나가더라 방금 됐다 이제 됐다 바로 풀린다 이제 됐다 아 이의신청님 쓸데없는 소리 2천원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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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죠 안하니까 안하니까 안한다 아니 첫판에 살살하라면서요 첫판에 살살하기로 우리 얘기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살하고 있는 건데 아 세게 해요 세게 해요 아니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얘기된 거 아니에요 아 빨리 눌러라 뭐하니 지금 방망치나 아파 수라 아빤 뭐야 이거 오케이 됐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살살 하지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리지 마세요 저는 살살한다고 얘기했었어요 3선입니다 자 2대3 갑니다 2대3 2대3 바로 가요 말리지 마세요 2대3 바로 갑니다 분명히 이겼어요 분명히 이겼어요 하아 자 하아 왜 안나가는데 이거 하아 가만있으면 거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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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대3 간다 했죠 고루스트 갈까요 그러면 고루로 3마리 다 죽이는 거 출발 출발해요 아휴 출발 안할란다 그냥 출발을 안 할게요 아휴 압박 뭔데 이거? 가만히 그냥 맞아주니까 팔겐 셔틈이 뭐지? 아하 나 압박 좋네 아 왜 잡히는데 이거? 나 약발 먼저 눌렀잖아 스키파 시키는 별풍선 크게 감사합니다 오늘 취업 후기 식사이십니다 아 나이 아우씨 우씨 장난치나 아 장난치지 마라고 저판부터 재미 겁나 없네 정이 없어 정이 정이 좀 있어야지 사람 정이 없잖아 지금 정이 없어 위가 왼쪽인가요? 저녁에 국밥 먹는데 제가 국밥에 오소리감투 좋아하거든요 오소리감투 많이 돌라 해가지고 오소리감투 많이 먹었더만 위가 소화가 안된다 너무 질겨가지고 꼭꼭 씹어 먹었어야 되는데 대충대충 국밥 먹다가 아우 소화가 안되네 왼쪽이 심장이고 위가 이쯤이잖아 위에서 약간 밑에 오른쪽 왼쪽 하단 정도 그쪽에 지금 감투 모여 있어요 말할때마다 조금 약간 좀 더부룩한 느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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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ota 구독 지금도 researching 이 viktig 잠시